아! 안녕? 헬로? 근데 이거 조작.. 조작법 이런건 안나와있어? 조작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어? 왜 막 초보 그런거 없어요? 조작법 이런거.. 왜.. 없어 인마 없다고요? 그래 나 이거.. 처음하는데 마우스로 해야돼? 응 응 방송 놀러오세요 총은 어떻게 쏘라고? 사람을 만나면 이걸 누르는거야? 총 없어 총? 아 어지러워 PC보다 더 어려운데? 뭐야? 나 어딨어? 아 사람들이 이쪽에 있구나 사람들 있는 쪽으로 가야지 얘 뛰는건 어떻게 뛰어? 아 점프는 이걸로 하는거고 PC로 하려면 PC버전으로 해야되나봐 아 여기 차 어디 있었는데? 차? 차 봤는데 나? 아 어지러워 저기있다 저기있다 차 타고 가야지 와우 이거 원래 양손으로 컨트롤을 해야되는거잖아 나 지금 우리 파티.. 파티 있는데로 갈려고 아이씨 어려워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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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잠깐 마우스 이거 어떻게 해 내려 야 너 내려 어떻게 내려? 내릴래 여깄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? 조준 어떻게 해 근데? 조준 어떻게 해 근데? 뭘 자꾸 주워 어떻게 때려? 어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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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! 죽였어! 이리와 내놔 내놔 어? 저기 두사람있다 어디서 아 이렇게? 어? 잡았어! 어디있어? 아 근데 뭘 주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약? 내 인베는 어디서 봐? 내 가방? 내 가방 어디서 아 여기있다 사용 총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얘 꽤 더 좋다고요? 이거? 헐 앞뒤로 있었어 그래도 2킬 했어요 2킬이나 있어 내려간다 실시